1개성에는 여러분 독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독자가 자기 자신인 그 글을 지속적으로 글을 쓰면 서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글을 쓰면 서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인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써야 될 글은 독자가 있는 글이기 때문이에요. 독자. 글쓴이 필자죠. 그 다음에 읽는이 독자죠. 그러니까 지금 1개는 글쓴이가 자기 자신이면서 읽는이도 자기 자신인거죠. 이런 글이 아니라 독자가 있는 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자가 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독자가 있는 글. 왜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쓰기를 가르치죠.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써야 될 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는 상당히 많죠. 온종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써야 될 글들은 정보전달의 글. 정보를 전달하는 글. 독자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읽을 사람이 그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또 어떤 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득의 글이 있습니다. 논술문, 논술, 논설 이런 글이죠. 신문사들도 대표적인 논설, 설득의 글입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글을 쓴 사람의 생각, 의견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맞으면 그렇구나 공감하고 정말 그것이 좋은 의견이라면 아마 실천도 할 겁니다.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설득의 글입니다. 또 어떤 글이 있을까요? 시? 시도 여러분 글을 쓰는 거죠. 시가 자기 자신이 독자인 경우도 있겠죠. 시를 쓸 때. 나만을 위한 시야.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소설, 이야기, 우리 어린이들 이야기를 잘 짓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야기를 짓기도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사상, 생각, 감정, 정서를 표현한 이 글도 결국은 독자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을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일기를 써도 나군 중에 누군가가 읽게 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일기 쓰기를 지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쓴 일기를 나중에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동의할 만하죠. 찬성이죠. 즉, 여러분이 쓰는 이 일기를 나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쓰라고 하면 이제는 일기가 일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세상에 관한 모든 현상들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쓰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제가 바라는 것은 일기 쓰기가 아니라, 일기 쓰기가 아니라 에세이 쓰기로 하자는 거죠. 에세이 쓰기로. 에세이 쓰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일기 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적는 게 일기라면 에세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이고, 이 에세이는 독자가 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이 에세이는.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모든 현상, 일, 사건, 물건, 내면에 대한 문제도 되겠죠.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똑같이 글로 쓰는데, 이 에세이는 독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정보 전달의 글, 설득의 글, 정서 표현의 글, 편지도 쓰잖아요. 이런 편지. 물론 이런 편지도 쓸 수 있죠. 독자가 자기 자신이니, 편지. 나에게 보내는 글, 나에게 보내는 편지. 형, 내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요즘은 뭐하고 지내? 아, 그렇구나. 그래, 건강 생각해야지. 요즘에 머리띠를 많이 빠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쓸 수 있겠죠. 독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독자를 생각하면, 나가 아닌 다른 독자를 생각하면, 일기가 아니라 에세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육의 힘, 교육의 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쓰기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래요. 일기가 매일매일 쓰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글을 쓸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어요. 분명하죠. 지속적으로 쓸 글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학생들한테, 여러분, 에세이를 매일매일 씁시다? 어려운 일인 거죠.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누가 독자가 있는 글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쓸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1학년, 1학년, 2학년,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기를 직접 쓴다고 하더라도, 그 일기가 결국은 뭐죠? 독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부하는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길러야 될 독자가 요구하는, 독자의 요구에 맞는 좋은 글, 주제가 잘 드러나고, 문단 구성도 자연스럽고, 동일성도 갖추고 있고, 창의적이면서 독자들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독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독자의 공감을 얻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사회가,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야 되고, 소중하고, 그런 걸 여러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일기 쓰기만 하게 되면, 그런 공유의 시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기 쓰기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글쓰기를 할 때, 글이 무엇인지, 왜 글을 쓰는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글을 왜 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인 독자에게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정서, 나의 감정, 내 모든 것을 독자가 읽고, 무엇인가를 얻고, 또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를 하고, 변화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내가 쓴 글을 읽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게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일기 쓰기는 독자가 자기 자신인 일기 쓰기가 아니라, 독자가 존재하는 일기 쓰기, 그래서 일기라는 말 대신에 에세이 쓰기라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식은 일기 쓰기로 하지만, 실제 이 글은 일기가 아니라 에세이가 되는 거죠. 독자가 있는 글. 독자를 위해서 정보 전달의 글을 쓰고, 독자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설득의 글을 쓰고, 정서 표현의 글을 쓰고, 친교의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쓴 글을 보고,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음, 야, 정말 대단한 글인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 이렇게 좋은 정보가. 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여러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일기 쓰기가 아니라 에세이 쓰기로. 고맙습니다. 이 사람, 그 다음 시간에 또 해보고, 이 사람,